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없지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9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총평 동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따로 캐스트에 한번 보시고요. 이 강의에서는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한번 갈게요. 앞부분은 좀 지식형, 비역학 주제들이라서 쉽게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물질의 자성에 대한 ABC가 발표하는 모습이래. 자성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체가 있죠. 강자성과 상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강자성체는 유지, 반자성체는 유지를 하지 못하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되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 좌화를 잃어버립니다. 알겠죠? 그게 기본이지. 자, 보니까 학생 ABC가 나오네요. ABC가 나오는데 강자성체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서 모니터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나보네. 비대면? 아, 참나. 너무 반영한 거 아니야. 최근 추세를. 자, 학생 A가 헤드셋을 끼고 상자성체는 하드스크에 이용돼요. 라고 얘기를 하네. 강자성체는. 강자성체는 자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게 정보를 저장할 때 활용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그렇지? 맞고요. B.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화가 유지가 안 되죠. B는 틀렸습니다. C.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가 맞으니까 A, C가 정답이 되겠죠. 별거 아니야. 그냥 기본 문제죠. 3번입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자, 충격량이라는 것은 F 곱하기 T, F 델타 T가 우리가 충격량이잖아요. 그 충격량이 이 F가 알자임이라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당연히 뭐 벡터값인 건 아시죠? 힘도 그렇고. 괜히 뭐 다 아니까 뭐 굳이 화살표 표시는 안 할게요. 예. 우리 아는 사람끼리 왜 이래. 그렇지? 자, ABC는 충격량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ABC. 나 내신 문제인 줄 알아서 보고 학교 내신에서나 나오는 건데 출제가 되나 봐요. 자, 물리를 좀. 물리의 저변을 확대해 보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속도를 더 크게 해서 공을 친다. 예. 그게 이제 A에 대한 얘기고요. 속도를 더 크게 해서 빵 치면 응? 당연히 골프공이 더 빨리 날아가겠죠. 운동량의 변화가 더 크겠죠. 그럼 당연히 골프공은 충격량이 더 크겠죠.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자, 어차피 공을 똑같이 공을 던진 거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빡 잡든 뒤로 물러나면서 잡든 어차피 정지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면서 잡으면서 물러나면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정지를 시키더라도 힘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손이 좀 덜 아프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항상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은 논리로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낙하이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떨어졌을 때 멈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에어매트에 떨어질 때랑 상상하기 싫지만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때는 똑같이 멈춥니다만 접촉하는 시간이 다른 거죠. 에어매트에 떨어지면 똑같이 멈추더라도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힘을 적게 받아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다치거나 모양이 변하는 거는 전부 다 힘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ABC입니다. 기각 A에서는 공위받는 충격인의 커진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게 빠른 속도로 치면 당연히 운동량이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크다는 얘기죠. 맞고요. B에서는 충돌 시간이 늘어나봤습니다. 글로보가는 평균 힘. 일반적으로 평균 힘이라는 거는 이 F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구한 F를 우리가 평균 힘이라고 하죠. 힘이 변하더라도 운동량이 변화량 결과적으로 운동량이 변화량이 있고 결과적으로 힘을 받은 시간이 있을 때 이거 분에 이걸 하게 되면 하나의 힘이 나오는데 그걸 평균 힘이라고 해. 알겠죠? 여기서는 바로 이 평균 힘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니은 맞구의 디귿 C에서는 사람의 운동량이 변화량과 사람의 운동량이 변화량과 사람의 충격량이 같다. 아니, 이거 국어 문제야. 물리에서 쓰는 국어적인 표현 아닙니까?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량. 그래서 같겠죠, 당연히.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A, B, C가 맞다는 기보다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그림은 스마트폰에서 쓰이는 파동 ABC를 나타낸 것이다. 파동 ABC, 계속 ABC네. ABC, ABC, 또 ABC야. A, B, C. 그래서 ABC가 뭐니?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리는 파동 A. 사운드, 소리입니다. 혹시 몰랐던 사람이 있진 않겠지?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동 B. 이거는 이제 전파겠죠, 전파. 라디오 전파 같은 거 있지? 무선통신에 쓰이는 라디오 전파. 파장이 가장 긴 애들이죠. 그리고 화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파동 C. 이거는 가시광선을 말하는 거죠. 파장으로 따지면 얘가 제일 길어, 그죠? 파장으로 따지게 되면 얘가 제일 길어. 소리는 어차피 전자기파는 아닌 거 아시죠? 전파랑 가시광선이 전자기파고요. 기역 A는 전자기파에 속하냐? 소리가 전자기파냐? 틀렸고요. 진동수, 파장. 어차피 이 전자기파들은 부인 F람사에서 파동의 빛의 전자기파의 속력은 진공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가 큰 애가 파장이 짧지.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이 진동수가 더 큰 거예요. 알겠죠? 진동수로 따진다면 가시광선이 더 크죠. 즉 B가 C보다 작다. 맞네요, 진동수는. 파장으로 따지면 이거지만. 니은 맞고요. 디귿 C. C는 지금 가시광선. 파시광선은 매질의 관계 속력이 일정하다. 아니죠. 빛 같은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지잖아요. 그치? 진공에서 가장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디귿 C는 틀렸습니다. 매질에 따라 속력이 변한다. 진공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속력이 다 똑같은데 또한 상식으로 알아둘 거는 어떤 유리라는 하나의 매질로 딱 들어갔을 때는 또 파장에 따라,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 정도, 느려지는 정도가 다 달라서 굴절 정도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까지 나타나죠.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답은 일단 이 문제는 니은이 되겠습니다.